유니클로 에어리즘이 땀의 가치를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에어리즘 한 장의 상장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어리즘 한 장의 상장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혼자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 출발을 하는데도 있어서 많은 의지가 됐고 힘이 됐고 그래서 7년 동안 언제나 제 옆에서 있어준 그 친구를 위해 오늘 한 번 고마움을 표현하려고요 굉장히 설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칼칼시죠 아 뭐야 수고했담상 이 사람은 짐승돌때부터 함께 땀 흘리며 꿈을 키워왔으며 빛나는 우정으로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윤투주 박수 한 번 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울지마 울지마 아 고맙다 에어리즘 특별한 상장에 에어리즘을 담아 소중한 이들의 땀을 응원해보세요 사실 연예인이라고 얼굴도 자주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런게 죄송하구요 또 막상 부모님한테는 애정표현 네 그런거 잘 못합니다 이 기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자 왜 봐 부모님께 고맙슴 땀 효자네 어? 잘 컸어 아주 영상편지 한 번 써 갑자기? 카메라가 지금 두 대야 어 그래 진지하게 아 그럼 아 어머니 아버지 어 고맙슴 땀상입니다 어 이렇게 못난 아들을 어 오랜 시간 동안 피땀 흘려서 키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한 상장에 에어리즘을 담아 소중한 이들의 땀을 응원해보세요